shy 이름? 안기범 제일 처음 한 게임? clash of clans 제일 좋아하는 오버지영우? 루시우 제일 좋아하는 노래? 스키마스위치 카나대라고 너는 불러주세요 Q. 한국 과정은? Q. 한국 과정은? 몽쉐 Q.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야구? Q. 내가 좋아하는 과정은? Q. 수학 Q. 고대 5 이래서 좋다? Q. 템포가 빨라서 좋다 Q. 나의 부모님은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다? Q. 나의 부모님은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다? Q. 휴식할 때 하는 거니까 즐겁게 하라고 하셨다 Q. 가장 좋아하는 색깔? Q. 파란색 Q. 갖고 싶은 능력? Q.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 Q. 나의 숨겨진 재능? Q. 재능? Q. 리코더 잘 봅니다 Q. 나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는 것? Q.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합니다 Q. 애완동어 6호? Q. 없습니다 Q. 오늘 아침에 침대 입고 있나요? Q. 안겠어요 Q. 존경하는 사람? Q. 생각해본 적 없다 Q. 내가 책을 쓴다면 그 제목은 무엇? Q. 나의 일대기? Q. 뭐하는 짓이 영화? Q. 겨울왕국? Q. 계절? Q. 겨울 Q. 사이다이빙 한다? Q. 안한다? Q. 날 항상 웃게 만들었어? Q. 디케이 Q. 한 단어로 나의 패션 스타일을 사용한다면? Q. 믿고 싶은 대로 있는다? Q. 내가 탐템하는 것을? Q. 엄마 욕하는 거? Q. 취미 Q. 취미 Q. 리코더 불기 애니메이션 먹기 Q. 끝 Q. 끝이에요 Q. 리코더 불기 애니메이션 먹기 Q. matinee